진짜 진수 명찬이다. 그치. 진짜 딱 명절 때 먹는 반찬. 절어줄까? 자, 갈비 좀 줄게. 야, 이게 뭐 가족 같다 진짜. 막 나눠주고 이러니까. 아이고, 누님. 갈비 좀 줄게. 대가족이요, 대가족. 와, 진짜 대가족.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진짜 배고파다 보다 조용하네.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휴, 옥수수만 먹고. 이거 맛있어. 잘 쪘다. 너무 배고파. 나 눈물이 난다. 난 괜찮아. 야, 진짜 답답한 밥이다. 응? 아, 막판에 상 뒤집기는 진짜 기가 막혔어. 아, 눈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처음인 거야, 닌딩이가. 아, 닌딩이. 내가 보내는 거야. 뭔지 알겠더라고. 형의 초원 덕분에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거야. 주님이 먹어야 돼. 그래서 처음인 거야, 지금. 잘 먹는다. 응? 잘 먹어. 막내가 잘 먹어. 그리고 승헌이 한식파여서 지금 이거 완전 온마이 스타일이지. 완전 너무 행복해요. 우와, 미쳤다. 게장 미쳤다. 게장? 게장이 있었어? 저기 있는데? 형, 여기 있어. 너 여기 앞에 두 개나 먹었잖아. 간장 게장이 있어. 도심 나간 줄 알았는데 게장을 이렇게 빨아먹어놓고. 뭐 하는 거야. 완전 맛있어, 저게. 그냥. 이거 잘라서. 안 잘라서. 하... 아, 그래. 아, 도훈이 막 반가워. 아, 옆에 있었네. 응? 어? 드디어 만났어. 어, 진짜네? 문세훈 선배님한테 또 맛있게 먹는 것도 배우고. 내가 조용히, 조용히 계속 심문 설명 들려서 누군가 했대. 너무구나. 음. 마늘이랑 고추 하나. 식단을 위해서. 그래, 디테일이지. 음식을. 그래, 맞아. 잘하네. 여유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 마음껏. 다만. 우리 또 이렇게 먹으려고? 우와, 맛있어. 상상아. 맛있어. 오, 무서워. 저기. 진짜, 무슨? 이거야, 내가 lanerian을 받은건들이. 그니까. 어, 우리 또, 기분이 왜 이럴는 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